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저는 ls 머티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자 제가 어제부터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있는데 영상 올려 드리고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될지 모르겠다 이슈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분석을 좀 해달라는 문의가 많으셨구요 추가적으로 어떤 뭐 재료라든지 이런거 혹시 있으면은 자 영상에서 얘기를 해달라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의 주신 부분들 대부분 다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요 어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 4가 이 정도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ls 머티럴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번째 이슈 세번째 대응 전략 자료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최근에 논란이 뜨거운 공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모가는 이미 정해졌죠 자 월요일날 청약은 끝났구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렸습니다 13조 자 엄청나고 자 공모 주식수나 공모금 이런거 쭉 나오죠 12일 상장입니다 자 어 ls 머티럴즈 자 두산 로보틱스보단 적고 자 피레널보다도 적지만 그래도 세번째로 큰 금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1163대 1 자 마이너스 d-6일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가 보도록 하죠 어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차 배터리 뭐 관련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울트라 커페시티 자 여기 홈페이지에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기차 배터리 자 굉장히 핵심 기술이고 차세대 배터리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쭉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먼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울트라 커페시티 알리는 소재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자 전기차 로봇 2차 전지 수소연료 전지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확인용되고 리튬 이온 배터리 보다 방전 시간이 짧고 사이클 수명이 길면 효율도 주로 높아서 풍력 발전기 제어 시스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무인 운반차에 활용이 된다 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전기차 가전 전선 등 다양한 산업의 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소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엄청나죠 자 보시면은 2021년 연결 미출액이 426억인데 작년에 1600억 4배가 늘었죠 영업이익도 25억에서 145억 7배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 영업이익이 1000억 107억 올해도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기업과 하이엠케이라는 합작법인도 만들었어요 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 근데 역시 중심이 되는 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울트라 커페시티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은 미국 쪽에도 알루미늄 협회에 있는데 거기서 특허도 갖고 있고 뭐 실적 좋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밑에 부분 차세대 리튬 이온 울트라 커페시티라 불리는 리튬 이온 커페시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밀도와 높은 출력 긴수병 차세대 에너지 전환 상치다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전기차 로봇 2차전지 풍력 친환경 밸류체인 종합 수혜지로 도약하겠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울트라 커페시티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LS 램트론 울트라 커페시티 부분이 분리가 됐었죠 자 여러가지 분야로 활용이 되는데 전기차 로봇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ESS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커페시티를 통해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작에도 뛰어들겠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 영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논란이 많긴 했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파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팻리스 회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SSD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이 실제로 처음에 낸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 이거 사기 상장 아니냐 집단 소송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1200억 예상했는데 3억밖에 안 나왔어요 문제가 많았죠 IPO 종목들이 새로 상장되면서 그러면서 에코머티 같은 경우도 먼저 상장이 되는데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두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자 전기차 쪽이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실적이 안 좋아요 여러분 첫번째는 뭐죠? 왜 안 좋을까요? 일단 전기차 수요가 줄었어요 두번째는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소재 가격이 빠졌습니다 세번째 중국의 공급가행 돈 된다 싶으니까 막 찍었겠죠 실적이 안 좋았는데 당연히 이 에코머티도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 에러스 머티럴즈는 관련 기업이 보면서도 실적도 좋고 그리고 울트라 커페시티라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죠? 비교가 안됩니다 파도 같은 종목이나 에코머티 간 종목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죠? 에코머티도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경쟁률이 17대 1밖에 안 됐었는데도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1163대 1 물론 경쟁률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제가 아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초전기차 급속충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뛰어들겠다 그 다음에 울트라 커페시티 그 말씀도 드렸고요 그죠? 자 여러분 전기차에서 가장 1등 기업은 어디죠?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뭐 보나 마나죠 테슬라가 여러분 최근에 열심히 뛰어두고 있는 게 뭐냐면 충전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규격이 다 다르거든요 미국단 4,5개 정도 있는데 거의 지금 테슬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렴이 되고 있고 남은 중국이나 유럽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테슬라 규격을 쓰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도 근데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기존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울트라 커페시티 미래 신기술이잖아요 자 여러분 1월 달에 어떤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이 있어요 이거 아직 임박어입니다 유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12일날 상장이잖아요 1월의 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응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전에 미리 대응 전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배너에 번호가 나오죠 010-3158-8575 앞에 구독 꼭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LS라고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구독 왜 붙이냐면 제 핸드폰으로 스팸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차단해도 차단해도 오거든요 여러분들 문자 요청하시는 거나 구분해야 되니까 꼭 구독이라고 붙여서 LS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테슬라 관련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 자 1번에 울트라 커페이티 전망 분석했죠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상장을 이후 매매 대응 전략 내년 IPO 종목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 이거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IPO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기존 매물도 별로 없어요 신용 매물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IPO 종목에서 돈 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박민수가 여기다가 IPO 종목 매매하는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공급 계약이나 이 IPO 종목 매매하는 방법 이런 거 박민수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자 말씀드립니다 증권사에서 제가 24년을 근무했는데 그 중에 절반 PB점에 12년을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국계 증권사 임원, 운영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메니저 에널리스트 이분들하고 인연이 20년이 넘어요 이분들 여기 PB점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왜? 세일자로 종목 세일즈, 상품 세일즈, 프리젠테이션 하러 온 이분들하고 인연이 20년이 넘어요 이분들 세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서 정보력이 엄청나요 거의 99% 맞습니다 이게 테슬라 공급 계약도 여기서 나온 소스고요 이 자료도 이분들을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빨리 받아가셔야 돼요 이거 대회비잖아요 이거 제가 긴급하게 만든 자료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 이 IPO 종목 어떻게 매매되는지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내년에도 IPO 종목도 있잖아 최근 IPO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에코모티리얼즈 그죠? 파두는 예외고 내년에도 또 IPO 종목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받으셔서 다른 종목에 적용해 보시면 압니다 자 이 자료 빨리 받아가시는 게 좋겠죠 010-3158-8575 구독하고요 LS 그 다음에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대회비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게 IPO 종목들이 매매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따로 이게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도 띄워드리고 12일 날 되잖아요 제가 매매 사인도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근데 3호 반드기 프로젝트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상장되기 전에 급등주를 하나 두세 개 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타가 아니고요 100에서 500% 천천히 갈 만한 종목들 두세 개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스타일의 종목이냐면 예를 들어 신성 델타 테크나 에코 프로 같은 종목들 이런 이걸 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중장기성 종목이에요 사놓고 기다리시면 천천히 매매 신호 드리면 제가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일이 되면은 LS 모티럴즈 매매 사인도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구독하고요 구독하고 LS하고 T를 보내주세요 T 텔레그램 500명 입장되면 제가 바로 매매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게 이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가 논란이 된 건 뭐냐면은 이게 개인 분들께서 자 개선해 달라고 청원도 넣었어요 공매도 되서 개선 청원 5만명이 모여서 5만명 기준이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더 큰 문제는 자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이 자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 외에도 공매도를 했어요 자 이 친구들이 공매도한 종목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쇼커버에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다시 근데 갑자기 쇼커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이때 자 왜 급등이 나왔냐?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원 언저리 공매도였습니다 빠질 거 이상에서 근데 안 빠지고 올라오니까 채워 넣어야죠 뭐 손실 나더라도 근데 너도 나도 쇼커버라니까 주가가 막 급등이 나와 그때는 진짜 시장가로 막 삽니다 스키즈 쥐어짜듯이 그래서 10총에 17, 17초 전화되는 기업이 한 달 만에 300%가 오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쇼커버가 끝날 때 바로 폭락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대응이 안 됩니다 혼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그분들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외국계 증권사 이만 99% 맞는 자료입니다 이거 그리고 쇼커버 대응이나 매도 전략 이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박민수 같은 베테랑 pb 출신들이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쇼커버 한 종목들 있죠 이거 파셔야 됩니다 에코프로처럼 급나가기 전에 아직 쇼커버 안하는 종목들 이거 사놓으시면 되요 쇼커버 들어올 때 팔면 되니까 이런 거를 종목별로 다 제가 분류해 놨어요 분석해 놨습니다 8,5,7,5 구독하고 공매도로 보내주세요 공매도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 보내드리고 자 글로벌 아이비들이 가장 공매도로 많이 한 섹터는 어디냐면 역시 2차전지입니다 왜? 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실제 사업 추진 기능은 36% 매출 잡히는 곳 20% 발피지구 대주주 주식매도 뭐냐면 말 그대로 문이만 2차전지 이 얘기 들어보셨죠 금감원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조심하라고 얘네도 이걸 공매도 했는데 지금 당연히 불법이니까 쇼커버 들어오겠죠 쇼커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적이나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바로 폭락입니다 에코프로 빠진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2차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출 나오는 겸 안 나오는 겸 분류하고 1번 중요하죠 기술적 분석 얘는 일정까지 담았어요 자 이거는 공매도랑 꼭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리포트 공매도 이건 2차라고 보내주세요 물론 앞에 꼭 구독이라고 넣어서 구독 공매도 구독 2차 보내시면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반기 가장 연말까지 핫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LS 머티리얼즈 여러분 대응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자료가 있었죠? LS 리포트 있었고 두 번째 LS하고 텔레그램 급증도 두세 개 드린다 그랬고 500명까지 입장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하고 2차 리포트 꼭 같이 받아가시고 모든 신청은 앞에 꼭 구독을 붙여서 구독 LSR, 구독 LST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일정만 궁금하신 분들 테슬라 관련해서 구독하고 LS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10-3158-8575로 보내주시고요 자 최근에 제가 시작한 서비스가 있죠 오늘의 급등주 이게 아주 인기 폭발인데 8시에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그날의 급등주 두세 개 자 이거는 구독하고요 종목으로 배너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이분들하고 제가 유튜브를 찍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보회의하는 건데 원래 저희 유료 VIP 회원님들은 영상입니다 내가 특별히 선착순 100명한테 제가 링크랑 비번 보내드립니다 이거 영상 보시잖아요 정보력하고 퀄러티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거는 구독하고 VIP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랑 비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분은 자 보냈는데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500분이라고 했죠 급등조 2,3개 드린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급등조 2,3개 아침 8시에 서비스 해드리고 VIP는 유료 회원님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하고 2차 리포트 꼭 같이 받아시고 모든 문자에는 앞에 꼭 구독이라고 붙여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연말 되고 있으니까 나페일날 종가 맞추시는 분들 근접해서 경품 드립니다 30만원 상당에 60명 추첨해서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요 구독 붙여주시고요 코스피는 거래소 잖아요 거하고 뭐 2,000 얼마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구독하고 코하고 예를 들어서 900 얼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구독 붙여서 코스피는 거래소니까 거하고 예를 들어서 2,800, 900 코스닥은 구독하고 코 약자 코하고 8,50, 900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골드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골드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